네 드디어 제가 실버 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 진짜 제가 유튜브를 한지 한 거의 4년 정도 됐는데 드디어 제가 여러분들 성원에 힘입어서 실버버튼을 받게 되었습니다 실버버튼은 여러분들 아시아 싶기 구독자 10만이 되면은 유튜브에서 심사를 거쳐서 이제 유튜버들에게 주는 일종의 상 같은 건데요 아 진짜 한번 냄새 좀 맡아볼게요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집에 커터칼이 없어가지고 가위로 좀 할게요 안됐네 실버버튼 실버버튼 나와 와 나왔습니다 네 실버버튼입니다 어 여기 보시면 센서스튜디오 적혀있거든요 센서스튜디오 센서스튜디오 센서스튜디오가 나와있는데 여기는 어딘가에 한번 걸어놓겠습니다 제가 어 그리고 어 어 이쪽이랑 이쪽이랑 색감이 달라요 오 그리고 이건 완전히 거울이고 그리고 오 오 센서스튜디오 오 오 포 포 포 펜싱 원 시청하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